제가 이적 준비하는 구상에는 전혀 없었던 팀이고요. 제가 아직 계약을 안 한 상태여서 감독님이 직접 전화를 오셔서 대화를 통해서 저를 원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됐던 것 같고 또 와인체에서 저를 너무나 적극적으로 원하는 게 느껴져서 저도 정말 이런 팀이라면 제가 믿고 경기에 나갈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. 작년 시즌 후반기 때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클럽 감독님이나 토요일 감독님이랑 인연이 있고 또 그런 점을 봤을 때 감독님을 믿고 또 뭔가 감독님 밑에서 축구를 배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또 감독님께서 자기 구상에 저를 조금 많이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선수로서 감독님의 그런 신뢰를 받고 또 그런 기회를 받는다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마인츠 구단 자체가 한국 선수들을 많이 거쳤던 팀이고 또 구단에서도 한국 선수들을 좋게 평가해 주시고 또 선배님들이 너무나 잘해줬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점을 얻고 가는 것 같은데요.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마인츠 구단 내에 있는 클럽 시설 도시의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물어봤고 또 형이 있었을 때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저에게는 적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빨리 될 것 같아요. 이제 킬에 가는 그 순간부터 바로 한 시즌만 뛰고 가겠다 다음 시즌만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3년을 꽉 채울 줄은 전혀 몰랐고요.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기를 많이 뛰면서 또 독일 문화나 독일 리그에 대한 적응을 참 잘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킬에서의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고 또 첫 유럽 진출의 팀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항상 감사한 팀으로 남을 것 같아요. 한국이랑 독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리가 너무나 어려웠고 애로사항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또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부분이 됐던 것 같고요. 또 워낙 킬이라는 도시가 또 구단이 작은 구단이었기 때문에 훈련하는 그런 환경이 조금은 열악했던 것 같은데 이제 마인츠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기대가 갖고 훈련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아요. 무엇보다도 다음 시즌에는 최종 예선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한국이랑 독일을 왔다 가야 되는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는 고려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. 이번엔 어렸을 때 그런 상상들을 꿈꾸면서 자랐는데 정말 이제야말로 일부리그에 진출해서 이제 그런 팀들과 매주 경기를 뛰게 되는데 너무나 기대가 크고요. 저도 쟁쟁한 선수들과 함께 겨뤄보면서 더 제 실력을 테스트해보고 더 좋은 선수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. 제가 미넨전 포칼 때 또 각자 9번 역할을 했는데 그때 이제 쥘레 선수가 수비수였는데 제가 이브리그에서는 이제 조금이라도 등을 지면 그래도 조금 버틸 수 있었는데 그 선수는 완전 움직이지도 않고 딱 벽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두 선수가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. 워낙 좋은 선수라고 평가되어 있고 또 실제로도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저도 경기를 할 때 좀 많이 의식을 했는데 의외로 승부차기는 조금 못하더라고요. 노이어가 반대로 떠졌기 때문에 조금 쉽게 넣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앞으로 일부리그에서도 이제 홈 원정 두 번을 더 억게 되는데 좋은 징크스들을 계속 뛰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Q. 징크스는 어떻게 할까요? 우선 첫 번째로 감독님이 요구하시는 전술적인 움직임이나 우리 동료 선수들의 장단점을 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팀 분위기에 잘 스며드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경기에 나서는 게 가장 첫 번째 큰 목표인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면 또 제가 가진 장점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 시즌 또 군대 쓰리가의 한국 선수들이 희찬이랑 저 우영이가 있는데 작년 시즌에 조금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올 시즌은 서로 대신 힘을 합쳐서 좀 더 많은 팬분들이 군대 쓰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Q. 징크스는 어떻게 할까요? Q. 징크스는 어떻게 할까요? UCI Tribun시 Australian Analong road 불구해 위험ate oute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